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양치승 씨를 위협하는 형. 촬영하고 계세요, 우리. 살이 왜 이렇게 쪘어? 진짜 살 쪘다. 살 많이 쪘네. 목이 없어졌네. 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. 지금 몇 킬로 쪘다고요, 광지 씨가? 엄청 쪘다. 본인은 한 15킬로 쪘다는데 제 생각에는 한 20킬로죠. 켜 말라고 나죠. 얼마 안 됐잖아요, 노트북 시작한지는. 그러니까 한 3, 4개월 동안 한 달에 한 4, 5킬로씩은 불린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영암부 씨름단 들어가야 되겠네. 그러니까요, 저 정도 등 치면 최종 오바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윤정 스쿠츠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다들 살이 찌셨네. 형감 눈이 쪘어요, 안 쪘어요? 똑같아요. 저 한 30킬로 정도. 본인은 3을 치우고 한 번씩. 20킬로씩? 근데 다들 인성은 좋아 보인다. 그럼 됐지 뭐. 선해 보이잖아, 사람이. 찌는 게 좋아 보이잖아. 에이, 포동포동하니까. 그럼 됐지 뭐. 순은하네요. 좋아. 좋아. 좋아.